안녕하세요. 바오세미입니다. 7월의 끝자락입니다. 7월의 마지막 날 2023년 7월 31일 오늘이 7월의 끝자락입니다. 바오세미농원 시골집에서 세컨하우스 집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이게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화분에 물을 하루만 안 줘도 죽은 것처럼 된답니다. 그래서 매일매일 물은 줘야지 되구요. 이렇게 갖고 놓는 화분들 물주기입니다. 보통 바오세미농원에 많이 갖고 놓는 것들이 화분들이 이 매발톱이랑 요게 씨앗 뿌려가지고 1년생 그리고 요것도 할미꽃 씨앗 뿌려가지고 1년생 보통 이제 해놓을 때 몇백개 요렇게 해놓는게 아니라 단위수가 막 천개, 이천개 단위로 해놓습니다. 그리고 그중에 사는건 살고 죽는건 죽고 그런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 물주기를 하면서 이 화분이 신기한게 물을 주면 쌩쌩하게 있다가 물 안주면은 죽은 것처럼 충 늘어진답니다. 매미가 엄청도 많이 완전 그래서 이렇게 물주는 시간이 꼭 2시간 걸립니다. 바오세미농원에 물주는 시간이 이 꽃 하분에 심어놓은 꽃 하분에 물주는 시간 딱 2시간 소요. 제가 이렇게 호수를 들고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. 꽃구경은 그래서 실컷 합니다. 엄청도 예쁜 꽃들이 많이 피었어요. 오늘도 7월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물주는 거로다가 시작한답니다. 예쁘긴 예뻐요. 이 할미꽃도 이렇게 물 안주면은 이렇게 충 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오는 그런 느낌이랍니다. 예쁜 꽃들 보면서 3분 영상으로 바오세미농원을 찍었습니다. 7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물주면서 바오세미농원에 물주는 시간이 꼭 2시간 걸린다고 인증샷 찍으면서 모든 화분들은 가꾸기 나름입니다. 그래서 물을 주면 이렇게 예쁘게도 꽃을 볼 수 있고요. 오늘도 금화교 꽃잎은 땁니다. 오늘 금화교 안 땄떠더니 이렇게 시루다가 바뀝니다. 이거는 시고요. 일찍 벌써 시루다가 변했고 이쪽에는 지가 와서 쓰러졌는데 여기도 금화교가 쫙 있습니다. 바오세미농원 찍으면서 이거 영상 찍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. 7월의 마지막 날 바오세미농원 영상 찍으면서 3분이로 찍을라 그랬는데 벌써 4분이 되었네. 그냥 5분 영상이로 찍겠습니다. 7월의 마지막 날에 더덕꽃 구경하세요. 이렇게 더덕꽃이 예쁘게 피었답니다. 여기 더덕꽃 속에는 꿀벌들이 다 하나씩 들어가서 있어요. 더덕꽃이 향기가 좋아서 그런지 다 꽃 속에